목둘레와 건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목둘레와 건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허벅지라던가 종아리가 굵어지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는 허벅지나 종아리는 이렇게 근육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목둘레는 반대로 목둘레가 굵어지면 여러가지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병에 잘 걸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둘레가 굵어진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상체 비만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둘레 측정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이동환TV 소통밴드 권행보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권행보밴드 아래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권행보밴드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목둘레가 두꺼워지면 굵어지면 어떤 병에 많이 걸릴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40세 이상 성인 약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목둘레가 굵은 사람은 가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 발생 위험률이 남자인 경우는 1.75배가 증가했고요 여성인 경우는 2.1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권양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의 연구를 보면요 약 2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목둘레가 가장 굵은 그룹이 가장 가는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보니까 남자인 경우는요 자그마치 29배나 증가했고요 여성은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둘레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당뇨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와 함께 관련돼서 대사증후군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잘생기고 그 다음에 또 허리둘레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수칙이 올라가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잘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필리핀의 마닐라 메디칼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목의 그 둘레가 평균적으로 더 굵었다 이런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에 허리둘레를 재는 게 있거든요 허리둘레보다도 오히려 더 목둘레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목이 갑자기 굵어진다 그렇다면 바로 대사증후군이 잘생길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혈관이 빨리 망가질 수 있다 심장병이라든가 또는 뇌졸중이 잘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둘레가 굵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렇다면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연구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목둘레 남성인 경우에 몇 센치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냐 바로 36.6cm 이상이면 기준보다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인 경우는 32.3cm 이상이면 기준보다 더 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외 연구는 좀 달라요 국외 연구는 조금 더 느슨해서 남자는 40cm 이상 여자는 36c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줄자를 가지고요 목을 그냥 재면 됩니다 재서 몇 센치 나오는지 한번 재보세요 저도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재봤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면 36cm가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조금 못 미쳤는데요 저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둘레를 줄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체중 감량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에서 체중이 감량이 되면 자연스럽게 목둘레에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목둘레가 가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목둘레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둘레가 붉어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줄자 가지고 꼭 한번 측정해 보시고 혹시 기준이 넘어가신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식이요법 잘하셔서 목둘레를 좀 가득이 만드시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